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. 동민 씨한테 얘기 들었다. 나라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팔 걷고 나섰을 거야. 형. 하지만 조심스럽지 못했던 건 사실이야.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더 신중했어야지.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오른팔이라도 베어내는 게 이 바닥 승리야. 자기 자신조차도 완벽하게 믿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. 말을 들인 순간부터는 각오는 했던 일입니다. 하지만 형.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 동민 씨 이만큼은 계획대로 처리해야 합니다. 제가 잡히는 순간부터 방광진은 박창호 회장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할 거예요. 회장님을 놓치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돼요. 넌 넌 어떻게 하려고?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? 네 형들은 알고 있다. 네가 준 USB를 나한테 주고 가서 네 걱정 많이 하더라. 당분간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할 거다. 자세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심시킬게. 고마워요. 형. 동희 씨를 도와주세요. 대표님. 상 후보는 어떻습니까? 대표님. 아버지께 한 약속을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. 상후를 또 지키지 못했어요.